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동사는 바로 테이크인데요. 테이크를 사용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사징을 찍다, 잠시 휴식을 취하다 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동사를 하다니까 둘을 사용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동사를 사용해야 되나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테이크를 사용하면 모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통째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다 라면 테이크 픽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표현을 몰라서 예전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인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거를 고민하다가 뭐지? 쉬운 것 같았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Give me a picture please 라고 얘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Give me a picture please 뭐죠? 사진 좀 주세요. 전혀 이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 제가 오늘 수업을 들었다면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은 후 절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제니와 함께 산책을 할 겁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산책을 하다도 테이크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제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m going to를 사용해서 나는 뭐뭐 할 거야. 미래인데요. 좀 더 계획이 있거나 징조가 있는 그런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I'm going to. Take a walk를 사용해서 산책하다. 네. 집 주변에 걸으러 나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살짝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진짜 좀 속된 말로 가버려 꺼져버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을 막 이렇게 해서 you need to take a walk 이렇게 얘기하면 넌 산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도 사용되지만 너 좀 가버리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좀 가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go for a walk, go, 가다, for a walk, 걷기 위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go for a walk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 take a walk가 그럼 좀 나쁜 뜻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정말 걸으러 나가는 산책하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같이 들을 수 있구나 산책하다라는 느낌으나 라고 사용해 주시고 네. 어. 조금 나는 겁난다라는 분들은 go for a walk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with 제니를 사용해서 제니와 함께 산책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여기서 제니와 함께 꺼져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그래서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제니. 제니와 함께 산책하러 나갈 거야. 의미 단위별로 하나, 둘, 세 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점심 식사 전에 산책을 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took a walk before lunch. 이렇게 돼요. 테이크의 과거형이 took이죠. 그래서 I took a walk.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에 라고 하고 있는데요. before과 after를 사용해서 뭐 뭐 하기 전, 뭐 뭐 하기 후 이런 느낌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표현을 살짝 애매하다면 go for a walk로 바꿔주셔도 좋은데요. 이럴 때 과거니까 went가 들어가서 I went for a walk before lunch.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사용하고 싶었는데. Give me a picture, please.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보세요. 3, 2, 1. 정답은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제가 당신과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Can I? 제가 뭐 뭐 할 수 있을까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 With you. 당신과 함께. 이렇게 의미 단위 하나씩 나눠지면서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사실 모르는 말은 아니었군요. 뭐 수능도 쳤고 토익 공부도 조금 했었고 사실은 단어도 좀 알고 있었는데 이 쉬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외국 가니까 말 한마디 진짜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쉬운 말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보고 들어보므로써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실수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내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이죠. 함께 찍자는 말이 아니고 나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들어갔어요. 앞에 설명드린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Can you는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Can you를 Could로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이 추가돼요.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어때 보이시나요? 좀 더 격식 있고 공손해 보이지 않나요? 해주실래요? 보다 Could you? 이렇게 되면 공손한 느낌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사진 찍어주실래요? 라고 했고요. With me 하면 나와 함께고요. Of me. Of는 그 특정 대상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내 사진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풍경이 아니고 다 같이 찍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찍어달라.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카메라를 맡기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실제 여행을 가서 맡긴다고 생각하고 부탁하면 훨씬 더 잘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라는 말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Don't take a picture here.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 동사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Don't. 부정을 의미하는 이 don't가 붙으면서 뭐뭐하지 마라는 말이 됩니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 동사 부분에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Don't take a picture here. Don't take a picture here.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take a picture here.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n't take a picture here. 우리가 말할 일은 없어도 들을 수는 있어야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좀 쉬는 게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을 찍다가 아니고 잠깐 휴식을 취하다 라는 표현을 테이크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Why don't you? Take a break.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보면 Why don't you?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뭐뭐하는 게 어때? 라고 Why don't you?를 사용해서 제안해 줄 수 있고요. Take a break.는 잠깐 쉬는 겁니다. 이 break.가 잠깐의 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잠깐의 틈. 이런 걸 취한다는 말로 잠깐 쉬다. 라는 게 됩니다. 뭐 푹 쉬는 거나 하루 종일 이렇게 릴렉스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정말 일하다가 강의를 찍다가 5분, 10분 정도 잠깐 쉬는 걸 말합니다. Why don't you take a break. 잠깐 쉬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break.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너 정말 쉬어야 할 것 같아. 야, 너 정말 쉬어야 할 것 같다. 제가 막 강의를 막 10시간 동안 찍으면서 1분도 쉬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건 불가능하겠죠. 한 3시간으로 조정해 볼게요. 3시간 동안 막 열성적으로 하는데 목이 타는데 제가 안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야, 너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권유를 해 줄 수 있겠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You should really take a break. You should really take a break.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 should를 사용해서 강하게 너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드러운 충고의 느낌이라고도 얘기하곤 하죠. You should really. 너 정말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Take a break. 잠깐 쉬는 거죠. 그래서 You should take a break. 이거 덩어리별로 기억하고요. Really 같은 거를 살짝 붙여서 느낌을 더해 줄 수 있다. 나중에 빼도 크게 상관없어요. 빼고 You should take a break. 라고 해도 큰 의미 차이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You should나 Take a break.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막 일을 3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아, 탈수 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You should really take a break.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뭐 Take a break. Take a picture. 이런 덩어리 표현에다가 느낌을 주고 시제를 바꾸어 가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저는 제니와 함께 산책을 할 거예요.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제니. I'm going to take a walk with 제니. 점심 식사 전에 산책을 했어요. I took a walk before lunch. 자, 여기서 Take a walk는 Go for a walk.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요. 그냥 Take a walk 해버리면 좀 강한 느낌으로 가버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제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여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Don't take a picture here. Don't take a picture here. 좀 쉬는 게 어때? Why don't you take a break? Why don't you take a break? 너 정말 쉬워야 할 것 같아. You should really take a break. You should really take a break. 네, 지금 저랑 같은 속도로 얘기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천천히 하나하나 음이 단위별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다고 생각하면서 아, 맞다 이거였지.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이 속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생각날 때마다 꼭 복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제가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건데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사진을 찍다 당신의 사진 이 의미 단위 하나씩 우리가 배워 봤었죠? 오늘 배웠던 표현을 잘 조합해서 교재 보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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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